안녕하세요. 똑소리나는 채널의 똑순이TV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10만원, 지난번 영상에서 언제, 누구에게 주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영상은 여기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요,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7가지, 다시 말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만 뽑아서 똑소리나게 살펴봅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10만원과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이 두 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달라요.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10만원은요, 8월 24일에 먼저 들어오고요. 5차 재난지원금, 정확하게 상생국민지원금 25만원은 추석 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받으시는 금액은 10만원에 25만원을 더해서 35만원이 되는 게 맞는데, 자, 10만원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5만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가족이 3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 집에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셋이라면, 한 사람당 10만원씩 10, 10, 10 해서 총 3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 30만원을 가족 대표인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주는지, 아니면 3명에게 10만원씩 10, 10, 10 나눠서 각각 지급하는지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0, 10, 10 각각 주는 게 아니고요.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이 30만원을 한 사람한테 몰아서 일괄 지급합니다. 수급 자격이 중간에 박탈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신 사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순이님, 제가 수급자인데요. 8월 22일까지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 이후로는요, 서류를 넣어서 통과가 되면 다시 연장되고, 통과가 안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급 자격이 연장되어도 10만원 받으시고, 수급 자격이 탈락되어도 10만원을 받으십니다. 자, 왜냐면 이 지급 대상자 명단이 이미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분은 8월 22일 이후로 수급 자격이 유지되던, 탈락하던 상관없이 수급자였던 8월 1일에 이미 지급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8월 중에 탈락하더라도 추가 지원금 1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 자격이 중간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 아까와는 정반대인 상황이죠. 이번에는 가상의 사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순이님, 제가 수급자인데요. 8월 22일에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저도 추가 지원금 10만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8월 24일에 받으실 수는 없고요. 추가 신청을 하시면 9월 15일경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8월 1일에 명단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8월 22일에 수급 자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은 명단 작성이 끝난 다음에 수급자가 됐으니까 명단의 이름이 없겠죠. 하지만 9월 1일 전에 수급 자격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10만원 지원 대상은 맞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추가 신청 하시면 되고요. 지원금은 8월 24일보다 조금 늦은 9월 15일경에 받게 됩니다.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늦어지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복지급여 수급 자격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급이 일시 중지된 상태예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냐면요. 수급 금액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수급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복지급여 수급액이 0원이어도 0원이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만 하고 있다면 지원금 받을 수 있고요. 복지급여가 일시 중지된 상태여도 수급 자격을 유지만 하고 있다면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 중지가 된 게 아니라면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신청을 해야만 10만원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이나 차상위 장애 수당을 받는 차상위 장애인,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자, 이런 분들은요.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관에서 알아서 확인하고 알아서 수급 계좌에 돈 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신청을 꼭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면 지원금도 못 받으니까 내가 여기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단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8월 1일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자금지원 대상자 명단, 그 명단을 8월 1일 기준으로 이미 만들었고요. 8월 11일에 지급 대상자 관리 화면 제공을 마쳤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8월 11일에서 23일까지 지금 각 지자체가 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의 정보, 그리고 금액 확인하고 있고요. 23일에 지급 확정이 나고, 그 다음 날인 24일이죠. 8월 24일에 지원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8월 1일 이후에 신규 책정된 분들이나, 아니면 계좌에 오류가 나거나, 계좌 확인이 어렵거나, 이도 아니면 대상자이신데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요, 9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똑손이 TV 오늘은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10만 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7가지, 가장 헷갈려하시는 질문 7가지에 대해서 똑소리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